돈을 생각하다 2편 우선순위를 나의 목표에 맞추기 현실 수익 기대치는 어느 정도인가 객관적으로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가 어떤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어떤 위험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인생 계획에서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당신이 채택한 투자 경로가 본인의 가치관과 인생 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빠르고 쉬운 길을 찾는 사람은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의사의 제대로 된 진료를 받아보지도 않고 인터넷 약국에서 약을 주문하는 사람과 다름없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의학 분야에서는 처방전 없이 위험한 약품을 구할 수 없지만 금융 분야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획을 실행해 옮기기 전 조치가 필요하다 투자자의 수에 비해 합리적인 재정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가진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살펴보겠다 예산 편성하기 내가 대형은행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시절에는 금융 상품을 상담할 때 정해진 상황이 있었다 금액 얼마가 만기되면 새로운 투자 상품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고객에게 언제 다시 돈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고객은 아마 3년에서 5년 안에는 필요 없을 거예요? 라고 답한다 모두가 만족하는 거래였다 고객은 길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나는 은행원으로서 상품을 팔았다 물론 그것은 참으로 의미 없는 일이었다 구체적인 상품 설명 없이 임의로 투자처를 정해버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전체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앞선 고객의 대답을 살펴보자 3년에서 5년 안에 라는 말은 지금 당장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라거나 어디에 돈을 쓸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라는 뜻이다 고객의 대답은 수년간 금융 상품을 상담받으면서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대답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3년에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그 다음 또 다음에는 무슨 대답을 들려줄 것인가? 4개의 항아리 상황은 더 나아질 수 있다 당신이 첫 번째로 할 일은 다양한 유형의 자본소비에 대비하여 여러 개의 항아리를 만들고 그것을 차례로 채우는 일이다 단기적 수요가 필요한 항아리를 먼저 채우고 그것이 충족되면 중기적 목표를 위해 절약을 한 다음 다시 장기 목표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다 로마에 있는 트레비 분수를 떠올려 보면 쉽다 높은 곳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작은 웅덩이를 채운다 그 웅덩이가 넘치면 조금 더 큰 웅덩이로 물이 흘러들어간다 이 과정을 거쳐 마침내 거대한 분수가 가득 찬다 트레비 분수는 다른 크기의 웅덩이가 모여 있어 자산의 구조화를 잘 보여준다 수많은 관광객이 던지는 동전으로 물이 더 빨리 차오르기 때문에 자본 투자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된다 만약 당신이 어떤 형태로든 소비 부채 즉 자동차 할부금 내지는 신용이 문제가 되는 대출금이 있다면 항상 최악의 것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절대 부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대출을 받는 것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기업의 자금을 조달할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대출은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여유자금이 필요하다 대출 상환은 고위험 투자 종목에 투자를 해서 얻은 이익이어야만 가능하다 아니면 절대 상환이 불가능하다 먼저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비할 유동자산이 필요하다 유동자산이 담긴 항아리로는 절대 위험 종목에 투자하는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그 항아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경우 당신은 마이너스 금리 시기에도 유동자산만은 지켜야 한다 무위험 이자율이 0이거나 마이너스일 때조차 수익을 약속하는 금융 상품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유동자산의 규모에서 많이 인용되는 경험법칙은 자기소득을 기준으로 최소 3개월치 여유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는 자동차 수리나 세탁기 수리 같은 예상치 못한 현실 문제까지 염두에 둔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위험은 고장난 자동차가 아니라 소득의 손실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이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때 필요한 3개월치 수익금액의 기준은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직업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당신이 공무원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자영업자라면 일반 직장인이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유동자산이 필요할 것이다 당신이 직장을 잃고 나서 바로 이직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당신은 자기 직업을 얼마나 전망있게 평가하는가 어쩌면 자영업이 회사원보다 훨씬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수개월치 급여를 전부 저축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일어나는 소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에 따라서도 금액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계좌에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 쌓인다면 다른 항아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예측 불가하고 불가피하며 현지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비용이 드는 경우를 대비해 두 번째 항아리 계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여기에는 자산유지비, 부동산 대출금 또는 특별상환을 대비한 여유자금이 포함된다 이때는 소득의 정도와 자동차 유지비 중요도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진다 두 번째 항아리도 절대 위험투자 종목에 쓰여서는 안 된다 상황에 따라 매우 신중한 투자는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항아리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항아리다 바로 즐거운 소비에 쓰이는 비용이 든 항아리다 이것은 생활 조건에 따라 각자 다르게 설정이 가능하다 정기적 소득으로는 쉽게 얻기 힘든 것을 감당할 때 이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 세 번째 항아리의 돈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항아리의 손실을 메울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항아리의 돈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금지다 이런 식으로 분할된 예산이 책정된 항아리들이 있으면 당신의 재정적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유로운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당신이 다른 것보다 휴가나 외식, 선물에 약간 더 돈을 쓰는 사람이라면 합리적으로 짜인 예산은 당신이 세운 또 다른 재정 목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생활 수준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재정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예산은 본질상 유한함으로 소비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만 한다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돈은 얼마인가? 어디에 돈을 썼을 때 나는 행복한가? 반대로 당신이 포기하는 데 익숙하고 절약하는 것에 윤리적 가치를 두고 자랐다면 소비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 말한 소비 항아리를 여러 개 확보하고 있으면 죄책감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항아리를 만들면서 돈을 다룰 때 중요한 규칙을 배우기 때문이다 이때 여유로운 자세를 가지고 시간은 곧 돈이다 라고 생각하며 삶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가게 된다 이런 규칙을 배우고 나면 당신은 삶의 낙이 없이 죽어가는 부자는 되지 않을 것이다 수전노로 살면 합리적인 소비는 고사하고 일상을 완전히 포기한 채로 재산을 불리기에만 급급하다 항아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제라도 필요할 때 그 안에 돈을 쓸 수 있으며 자신의 재정 상태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다 항아리 세 개를 제대로 채워두면 자본시장에 위기가 닥쳐도 침착함을 유지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심각한 상황에서 위험을 대비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지출이 발생할 때 재정적 압박을 받지 않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소비 항아리는 앞서 설명했던 자본시장에서 과도한 소비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완화시켜준다 이 소비 항아리는 주가 변동이나 잘못된 투자 결정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를 충동적인 소비로 풀어낼 때 생기는 죄책감을 덜어준다 이제 우리는 트래비 분수에서 가장 넓고 거의 모든 동전이 들어있는 마지막 웅덩이에 다다랐다 당신은 이만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투자 활동을 이어 왔다 그것은 잘한 일이다 부동산 투자든 자본시장 투자든 초기에는 위험한 투자였더라도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성공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성공하는 이유는 일부 투자 상품의 경우 소위 비유동성 프리미엄 즉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금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 투자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지만 단기 수익은 예측할 수 없고 무작위라는 점이다 따라서 오래 투자할수록 예상 수익 평균치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장기 투자를 할 때는 단기 투자 비용이 들어있는 항아리와 달리 더 많은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염두에 둬야 한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용 오디오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